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랑 꼬마김밥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탄산수 제가 2월 14일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구독자분의 친구분이 생일이래요 2월 14일이 근데 그 친구분이 군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친구분 이름이 상윤님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군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이제 휴가 제한 풀렸나? 지나고 보면은 저는 군생활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시간 금방 갈거에요 물론 지금은 안가겠지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뭐 다시 가라면 절대 안가겠지만 군대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거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모든 대한민국 군인분들 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탱탱탱탱탱 contributed 야옹 augurs rag 샀 샀 샀 고춧가루 사실 제가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어제 찍은 영상이 마이크 한쪽을 제가 꺼놓고 찍었더라구요 그냥 올릴 순 있었는데 한쪽만 들리니까 그냥 밥만 맛있게 먹었어요 육회비빔밥을 먹었는데 그 집 진짜 맛있어요 바로 다시 그 집 먹고 찍으려구요 또 그 집을 넣어서 먹으면 야채를 낭때되서 달달하고 그치 한번에 맞은 거에요 먹으면 좀 더 먹으면 좋겠네요 바로 하지만 밥을는 거에요 바다도 밥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는데 그거 찍은 날에 울뻔했어요 진짜 진짜 바보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마늘에서 흘지 흘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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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인 날씨도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먹다보니까 느꼈는데 국수가 시원하네요 알까스 치티 칼칼 치즈볼 계속 조용하다 오늘 또 갑자기 시끄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영상은 저희 영상이 댓글에 뵙겠습니다. 언제나 감사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오늘의 영상은 음, 올려주시라 내장과 고춧가루 잔치국수 먹으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해준거 먹고싶다 저 외할머니가 해준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지만 육수 먹으면 좋겠지 까지 못할거같은거같은데 맛있겠지 그냥 먹으면 좋겠지 이제 뱅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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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엄청 짭짤한 맛 랩 랩 랩 랩 랩 오늘 잔치국수랑 꼬마김빵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